대한민국을 어디로 끌고 가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넓은 피가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없어지고 일제 말기를 지켜본 사람이고요. 파리의 해방전국을 지켜보고 6.25 김혜선의 불만 남침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뒤에 산업화 세월을 살아온 사람인데 세계적으로 가장 자랑할 수 있는 나의 대한민국 이 대한민국이 지금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4.27 판문점 사람 4.27 판문점 사람 북한의 김정은의 한마디에 의해서 지금 끌려가고 있습니다. 운정인 정권이 김정은의 한마디에 의해서 방향을 모르고 끌려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김일성 3대 세석 권력이 남한의 친북 좌파 정권 3대하고 결합을 해서 북한의 세석 정권 3대 남한의 친북 좌파 정권 3대가 낮은 단계에 연방제로 대한민국 걸고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연방제로 가면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없어지는 겁니다. 판문점 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김정은의 비행과 딱 한마디였어요. 비행과 갑니다. 라고 한마디였습니다. 비행과의 실제가 확인된 게 단 한 가지가 없어요. 트럼프와 김정은의 회담을 할 때 어떤 개념이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시간 현재 판문점 선언에 의해서 한반도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된 사항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는 연내에 벌써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평화협정을 감당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한미동맹이 없어지는 겁니다. 주한민국은 철수한다는 얘기입니다. 주한민국이 철수되면 대한민국의 안보가 어디를 가는 겁니까? 누가 이걸 결정하는 겁니까? 누가? 대한민국은 국민이 아니고 누가 이걸 결정하는 겁니까? 김정은의 한마디에 대해서 얼려갈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넓은 피가 참지 못하고 이 자리에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외국 총연합 여러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피로서 지키는 나라이고 목숨을 바쳐서 얼굴 지켜봐야 될 나라이고 저와 같은 사람은 태극기만 보면 애국가만 들으면 피가 작아오면서 끌켜져 있어요. 이 나라는 김일성이 김정일이가 가지고 놀고 있는데 누가 놀아를 하고 있어요? 김정은은 어마어마한 큰 도박을 하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은 아마도 노벤 변화상을 세워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노벤 변화상을 위해서 대한민국 조국 대한민국을 바라보십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는 이 넓은 세대 넓은 세월까지 살아올 때까지 이렇게 허무 맹락한 정권을 처음 봤습니다. 맞습니다. 자 엊그제 문정부가 중고등학교 교과서 지필기준 최종안을 발표했어요. 역사교과서 지필기준 최종안에 무엇이 있는지 보셨죠? 대한민국 대한민국 헌법이 지필기준 최종안을 발표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에 자유를 빼면 무슨 민주주의가 남습니까? 북한 김일성의 김정은의 인민민주주의입니다.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면 북한이 말하는 인민민주주의가 되는 겁니다. 그걸 지금 대한민국 교육부가 지금 단단히 선언하고 있어요. 그만한 이거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데서 삭제합니다. 합법정부는 한반도에 유일한 합법정부를 삭제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반도에 있는 북한에 있는 불법정단도 합법정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북한의 김일성 3대를 합법정부로 인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헌법에 보면 통일기적이 있어요. 통일기적.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의해서 대한민국을 통일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를 빼고 한반도에 유일한 합법정부를 빼게 되면 북한의 반란집단 김정은의 일당이 합법정부가 되고 김정은의 인민민주주의 방식으로 통일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대한민국을 망하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같은 늙은이가 늙은 피가 벌써 이 자리에 섰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어떤 경우라도 4.17 방문점 선언의 사기 약속은 파기시켜야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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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미국의 미국은 이미 북한의 비핵화를 완전한 비핵화에서 영무불변의 비핵화로 가고 있습니다. 완전한 비핵화에서 영무불변의 비핵화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문재인 정권은 김정은이가 말로 약속한 비핵화 한마디를 보고 벌써 국가안보체제를 전부 허불어뜨리고 있습니다. 전부 허불어뜨리고 있습니다. 이건 누구의 뜻입니까? 헌법한자들한테 물어보세요. 전부가 헌법위원입니다. 이건 헌법을 이어가는 대통령은 어떻게 됩니까? 대한민국의 헌법을 위반하는 대통령은 어떻게 됩니까? 다는 다는! 국민이 인정하지 않았어요. 국민이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게 지금 방문점 선언입니다. 그래서 방문점 선언을 대국민 사기 아니냐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태극기 외국 조원일학 여러분들과 함께 4.17 탐문점 사기의 약속을 파악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 태극기 세력이 끝까지 투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제 말기에서부터 온갖 정신망고를 거쳐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일어서 세계 베스트 10의 이런 과정을 다 지켜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마만듯 마만듯이 않고 세계적으로 가장 성공한 나라가 되었습니다만 지금 이 시간 현재 문재인 정권으로부터 가장 어려운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만 우리 태극기 세력이 일치단결해서 투쟁하는 한 반드시 승리한다고 확신을 하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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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